오늘도 신설돔 풍멀시장에 찾아왔습니다 공영주차장 들어가려고 지금 대기중 이사장님 참 옷을 특이하게 입고다닐지 멋쟁이야 바바리코트에 온갖 배지 즉 보기 드문 패션 이거 보시면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에는 좌판을 딱 깔아 놓고 남들이 싫던 신발 전바 신발은 5천원 썩 점퍼는 보통 만원 5천원 썩 여기가 신설돔 공영주차장 매주 화요일은 풍멀시장 휴장입니다 편하게 오실려면 이렇게 차를 여기다 대시고 주차장에 대고 멀리를 보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리면 여자 화장실도 바로 앞에 있어 잘 갔다와 풍멀시장 풍멀시장 입구 여긴 안에 내부 얇은 양이 이렇게 얇은 양이 이렇게 갈치조림 맛있는데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신설돔 매니아 신설돔 매니아 신설돔 매니아 아버지 뭐 사고 싶은 거 있어? 돈이 없어? 돈이 없어? 돈이 없어? 돈도 없고 돈 줄게 뭐 사 뭐 갖고 싶은 거 돈이 없어 돈이 없어? 아버지 10만원만 가져가 아버지 10만원만 가져가 아버지 10만원만 가져가 아버지 10만원만 가져가 아무거나 막 사지 말고 같이 다녀 고속 절단기도 있고 부품 같은 거 용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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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에 이곳에서 촬영하는 날이 쫓아내고 광포로 가득하고 demás 몽땅에 다가가다 아저씨 어디서 도망가기가 더 맛있었는데 매일 저녁에 가득히는 사람도 없었는데 생일을 가득한 사람도 없네요 저의 가득한 곳은 백수트 미사일까지 로마시티 로마시티 20%, 20%, 20% 로마시티 20% 킹브랜드 multiplic 김학현 누 Via 한 유튜브 이틀 들어오셨어요? 여긴 뭐 일찍 나오면 사람 많나? 오늘은 별로 안 하는거 같은데 너 사람 없어 고춧가루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엄마가 지긋지긋하데 가지야지 빨리 가 엄마? 응 가 오뎅 사왔어? 응 딴 거 놓고? 응 만두 응? 만두 만두? 응 응 이게 뭐야? 만두? 응 하나씩 딱 들고서 먹는거야? 응 오늘은 별로 사람도 안나와 있네 정초부터라 잘 드신다 이 잠바가 켈빈클라인 작년에 산거 작년에 산거 이 잠바가 켈빈클라인 참 아버지도 옷 잘 입어 응? 엠발비 모자이 응? 만두 좀 먹어야지 만두면 손도 안되네 응 누나도 먹고 엄마도 먹고 맛있는걸 사줘야되는데 이게 맨날 맛있어 맛은 안돼 응? 오뎅에다가 무슨 만두에다가 만두 맛있어 엄마 이가 없어가지고 오빠 이빨 해 놓아야지 응 응 좋아보다는 얘기인데 이제 손 먹었네 오빠 어떻게 손님들이 많이 나보면 손질할 수 있는거니까 저번에 손질할 수 있는거니까 에이 아이씨 안있어 안있어 저번에 이 샀고 응 자 에이 어이씨 네 안녕하세요 아이씨 어이씨 어이씨 네 아이씨 아이씨 어이씨 어이씨 어디 스파켓지 네 어디 카페지 어디 카페지 여기 카페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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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보통 이 사탕이 케빈디쉬합 이라는 독일제 사탕인데 요거 하나에 2500원 썩 요게 이건 미제 참스캔디 소울볼 볼 캔딩이 몇개야 되게 많은데 이거 한 캔에 5000원 썩 이게 저번주에 신설동에서 산 자야라는 신발인데 여기 보니까 스위스 테크놀리지 래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518,000원 이더라구 이렇게 안아저씨가 그냥 만원이라고 비싼거라고 그래서 샀는데 되게 편해 아주 잘 샀어 이게 자야꺼 몇시간 써있어 5700원 써?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요금을 찍으라 해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용카드 결제 중입니다 카드로 입고 요금지물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자 이제 한쪽 더 신나봐 편해 말충심해 편해? 응 아버지이시나 그럼 운동은 것도 훨씬 좋네 응 이게 팀버랜드꺼 이름있는거 같아 싸게 샀어 5,000원 썩